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월간 견적을 보여드리러 나왔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월간 견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짧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번 같이 주의사항 보도록 하죠 첫번째 가격대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맞는 모니터 해상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모니터를 구매하신 분들은 모니터 해상도를 먼저 보세요 얘들은 FHD에 적합한 제품들이죠 옆에 가면 QHD 시작하려면 이쯤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표기해둔 구간이 있습니다 대충 200만원대부터 QHD에서 상호 게이밍이 원활한데요 모니터를 미리 사셨으면 이 해상도를 먼저 참조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아직 모니터는 사기 전이고 예산부터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를 보시고 이 가격대에서 내가 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가능한지 밑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제가 적어뒀거든요 짧게 주석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내가 쓸려고 하는 용도에 이 제품이 부족해 보인다 싶으면은 당연히 더 윗급으로 예산을 올려가셔야 되겠죠 위에는 어떤 용도에 적합하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적어뒀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막상 보면은 가기에 맞춰서 어느 용도다 이런 거 보시면은 대충 가늠이 되거든요 이 항목을 꼭 보시고 견적을 선택하세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무조건 컴퓨터 샀다가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지 않으면 이중 지출하게 되거든요 거의 저 사용 용도라든지 모니터 해상도를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어지간하면 1번 부품을 선택하기 좋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일단 마이천 100에서는 H610 보드 저렴한 애들로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드를 추천해뒀죠 근데 2번 넘어가면은 좀 더 윗급인 B760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을까요? 요거 넘어가면은 뭐 레인이 1기가 내내에서 2.5기가 내로 바뀌어서 더 고속 인터넷을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거나 M.2 숫자가 하나정도 더 증가해서 나중에 확장성에 유리하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요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런거 다 육성으로 설명해드리니까 영상 풀러보시면 좋을거고요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대는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1번 가시는게 그냥 기본에 충실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생각하고 가성비께 살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1번 항목을 쓰시는게 가성비 좋다는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CPU 그래픽카드는 해당 항목에 적혀있는 수준 이상은 올리지 말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한테 견적 문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타 업체가 사시는 분들 중에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왜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H610 보드는 이 i3 12100 쓰기에나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0만원대 견적에서 CPU만 올리면 더 가성비 좋겠네 저 위에 100만원대 가니까 보드도 더 좋은거 쓰고 그래서 비용이 더 비싼데 라고 생각하시고 딴거 다 그대로 두고 CPU만 달랑 올리거나 아니면 딴거 다 그대로 두고 그래픽카드만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로된 성능이 안나옵니다 i3는 i3에 적합한 보드가 있습니다 전력 공급량이 이정도급에서는 i5 상급도 커버가 안됩니다 i5 하급은 아싸싸게 될 정도인데요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i5 상급 쓰고 싶다 싶으면 보드를 b760까지 올려야 되는거죠 그래야지 전원부가 어느정도 빵빵히 들어가있기 때문에 저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13600K에 적당한 전력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저정도 높은 CPU면은 오랫동안 쓸텐데 SATA 포트라든지 M.2 포트라든지 넉넉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혹은 고속 USB 포트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아니면 램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확장성이 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PC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근데 그런거 전혀 생각 안하고 보드 H210에 CPU i7, i5 이런거 집어넣으면 아니면 i7을 쓰는데 i5 성능이 나올수도 있고 아니면 고장이 빈도가 높아질수도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딴거 다 그대로 두고 CPU만 빨랑 올리거나 아니면 딴거 다 그대로 두고 그래픽카드만 올리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픽카드 올라가면 파워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이 그래픽카드 커버 쳐줄 수 있는 성능이 나오는 CPU 등급도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조합에서 보드나 메모리 이런거 올리는건 상관없어 SSD 파워 올리는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은 조합인데 CPU나 그래픽카드는 올리지마라 그럼 더 높은 CPU나 더 높은 그래픽카드 쓰고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옆에 칸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통채로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조합상 실수없이 최대성능으로 오래 쓸 수 있는 PC를 맞출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중지출하게 되거나 성능이 떨어졌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쓰게 돼요 마지막 해당 가격은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실때는 비용이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택배비나 조립비가 포함이 될거고요 이 다나와 최저가라는거는 현금을 냈을때나 이 가격이 나오거나 또는 특가가격 같은게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부 나쁜 업자들의 낚시가격 한 부품만 엄청 싸게 적어놓고 나무줄 같이 사야 파는거 있죠 옛날 얘기 기억나실지 뭐였지만 이 말을 아주 싸게 판다 그랬는데 대신 좀 비싼 이 닭도 같이 사가야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파는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구매하려고 보면 비용을 더 내야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해두십시오 참고로 이 월간견적은 저도 제가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가격을 적어둔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느 매장에 가시든 표준되는 견적이 있어야 뒤통수 안맞고 괜찮은 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라고 만드는 월간견적입니다 저희 단과도 저거랑 조금 달라요 꼭 저한테 구매 안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월간견적 참조하시고 널리널리 커뮤니터 잘 모시는 분들한테 퍼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월간견적 감상 방법과 주의사항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요 가장 저렴한 견적부터 하나하나 저와 함께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무용 견적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무용 견적은 대략 50만원 정도 내시면 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용도는 얻게 됐냐면 간단한 문서 작업 있죠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서 너무 용량이 크지 않은 엑셀 요런 것들은 원활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웹서핑이라든지 아니면 인강용 그런거 매장 포스용 그런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겁니다 이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캐주얼 게임이나 적어두긴 했지만 이 캐주얼 게임이라는 거는 바두, 고수도, 포커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롤도 돌리려면 옵션 탭 해야 될 정도로 정확한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사무용도로만 쓰십시오 자 그러면 사무용도 인텔하고 AMD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인텔은 좀 라이트한 용도 있죠? 그러니까 사물로 하더라도 한글 같은 경우는 진짜 라이트하잖아요 아니면 웹서핑 같은 경우는 진짜 라이트하다고요 창을 막 열몇 개씩 띄우는 게 안 이상 그런 용도에서 인텔이 좀 더 빠릿합니다 싱글코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AMD는 뭐가 좋은데요? AMD는 내장 그래프 성능이 조금 더 강화돼서 그래도 롤 정도는 돌아가고요 그리고 멀티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나요 똑같은 가격에 멀티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는 창도 띄우고 카톡도 열고 한글도 올리고 엑셀도 켜놓고 이렇게 여러 창 켜놓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정말 라이트하게 쓰신다면 인텔 가시고 나는 조금 더 창을 많이 띄우고 좀 정리 안 하고 쓰는 타입이다 그러면 AMD 가시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견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 견적부터 하나하나 보자면 CPU는 12,100을 썼습니다 왜 12,100 썼냐면 13세대 14세대가 나와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말만 13,14지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차별적이 없고요 클럭만 조금 올라갔는데 무려 4만원이나 더 비싸요 그래서 12,100 가는 게 비슷한 성능에 4만원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2,100 가셔야 돼요 F버전 쓰시면 안됩니다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픽카드 안다는 전화면 견적이니까 꼭 그냥 12,100 노멀 쓰십시오 뒤에 F 붙은 거 쓰시면 이거 쓰시면 안됩니다 이거 쓰시면 안돼요 12,100 가시고 기본 클럭 써도 문제 없습니다 사무용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감사하시고요 기본 클럭 써도 어느 잠대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요 쿨러는 보드 같은 경우는 아수스 H619 MK가 제가 판매했던 제품을 위해서 가장 분량이 적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저렴한 MSI 기가바이트 보드나 바이오스타 보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 보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쓸 수 있고 혹시나 내가 어떤 모니터를 쓰고 있는지 모니터 포트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2번 가세요 2번 보드는 장점이 있는데 DVI 포트라고 부르는 하얀색 모니터 케이블 RGB라고 부르는 파란색 모니터 케이블 요새 가장 많이 쓰는 DP 고출력 모니터 케이블 거기에다 HDMI 가장 널리 쓰이는 이 케이블까지 내 포트를 다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환상 같은 거 체크할지 모르는 초보 분들은 2번 가시면 2만원 비싸긴 하지만 그런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번이든 2번이든 기능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모니터 포트 못쓰는지 뻔해 알고 있고 내 모니터에는 HDMI가 있다 그러시면 그냥 1번 보드 쓰는 게 저렴하게 갈 수 있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8기가 두 개 넣었는데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두 제품 다 성능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실 구매가 기준으로 거의 8,000 정도 싼 마이크론 메모리 쓰시는 게 여러분 가슴이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왜 8기가 두 개 넣었냐면 가끔 업그레이드 생각하면서 16기가 단을 넣는 분이 있습니다 단을 넣으면 듀얼 채널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성능이 20% 가까이 떨어지고요 CPU 성능도 10%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느린 컴퓨터를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8기가 두 개 넣으시면 대부분 사묵 용도에 불편함 먹고 듀얼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메모리는 짝수로 가세요 게이밍 용도든 사묵 용도든 그래픽 카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가고요 SSD는 하이넥스 P31 넣는데 이거 말고 뭐 디렘리스나 아니면 QLC라고 좀 랜드가 저품질인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QLC 중에서 고품질 랜드 있지 않나요? 저장 방식이 일단 걔는 저품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명이 좀 짧아지는 그런 제품들이 만원 정도 더 싼데 만원 15,000원 아끼겠다고 그런 제품 쓰시는 것보다 저전력 저발렬에 불량률이 1,000개 1개 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뛰어난 검증된 품질을 가지고 있는 P31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만원 SSD인데 제가 추천 안하는 이유는 결국 써보니까 P31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PCI 3.0, 4.0이 속도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3.0이지만 안정적이고 발열 문제가 없어서 방열판 없어도 되고 애초에 불량이 잘 나지 않는 P31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파워와트에는 500W짜리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를 썼는데 400W 파워나 350W 파워드 있는데 걔네들이 저렴한 가격 제품들은 불량이 크고요 좀 괜찮은 분애들은 500W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고 불량률 1% 내외 밖에 나지 않는 마니 클래시 2나 하이퍼 K 프로 참고로 하이퍼 K 프로는 단어에는 이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검색해도 안 나올 거고 이건 행복 쇼핑이나 여러분이 컴퓨전 갈 때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K 쓰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초기 분량 없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루키 케이스 넣었는데 루키 케이스가 좋아서 넣은 게 아니라 CD룸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스라서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쿨링이 좋은 혹여나 나중에 글카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쁜 거 쓰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구즈 미오 케이스나 DK 200 케이스로 넘어가시면 큰 비용 상승 없이 RGB 감성을 느끼거나 깔끔한 전면에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 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본체 가격이 부품 가격 최적 가격이 46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업체에서는 48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될 거고요 졸업비 생각하면 52만 원 정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 5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구매 비용으로 써야 되고 게이밍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용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안정적인 PC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릿하지만 다소 멀티 성능이 낮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AMD 견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AMD 견적 사무용 또 짧게 한번 읊어 드릴게요 자 CPU는 4650G 루나르나 5600G 루나 아 그 루나는 제품 코드네임이거든요 코드네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4650G나 5600G 둘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둘이 가격 차이는 3만 원인데 3만 원 만큼의 성공 차이는 없긴 합니다 5600G가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10% 정도 빠릿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 천 백과 좀 더 흡사한 빠릿함과 더 넓은 그 멀티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3만 원 만한 값어치가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4650G 쓰는게 가성비가 좋고 혹시나 예산이 찔끔나면서 3만 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다면 5600G 가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조금 더 빠릿하고 조금 더 멀티 성능이 좋으니까요 하이팅 CPU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발열이 조금 있어요 6호급이기 때문에 소음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클러 써도 성전은 거의 없는데요 소음이 신경쓰이는 민감하신 분이라면 H400이라고 부르는 2만 원 짜리 쿨을 하나 달아주시면 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3,4dB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티가 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A520MA 추천드립니다 A520 중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싼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A320 중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싼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A520MA2는 일단 램슬롯이 4개입니다 보드는 램슬롯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 중에 하나예요 근데 램슬롯 4개면요 하나 분량 나도 딴게 하고 꺼주면 충분히 듀얼 채널 지원할 수 있죠 맞죠? 램슬롯 2개밖에 없으면 하나만 분량 나는 순간 성능이 크게 져야 되죠 램 능력도 확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램슬롯 4개라는 게 일단 큰 장점이 되고요 옆에 방열판이 일단 달려 있습니다 전원부에 작게나마 그래서 조금 더 어떻죠? 전원부 온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고작 날 빈도가 줄어들 거예요 온도가 수면과 아주 밀접한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젤스 알라이드라고 비교해서 만원 만이천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는데 확실하게 나은 옵션을 제공해준단 말이에요 램슬롯이나 전원부 방열판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성비 좋은 A520MA 기능 대비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생각해서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나중에 나는 이 5600G나 4650G 쓰다가 이 CPU를 팔고 좀 괜찮은 CPU를 꽂아가지고 그래가 덜고 게임용도 쓸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B550M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얘로 넘어가면 일단 랜이 1기가 내에서 2.5기가 내에서 바뀌고요 사운드 칩이 ALC1200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음이 적은 사운드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부도 드라이브 MOSFET에 출력량이 확연하게 뛰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뛰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가시면 5000 시리즈 AMD CPU 있죠 거기에 최상위 CPU까지 다 커버되거든요 5950X까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좀 생각하신다면 이번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드 가격이 크게 증가하니까 예산 보시고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생각 없으면 1번 가세요 메모리는 똑같이 마이크로 메모리 3200자이 2개 더 씁니다 마이크로 메모리에도 그립 분량이 많지 않고 3전자 메모리랑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개당 5,000 정도 더 싸기 때문에 마이크로 메모리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가격이 비슷해지면 3,000 전자 메모리 3,200자이 2개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짝수로 가세요 호스트로 가면 뭐다 듀얼 채널 전환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프 성능이 크게 내려가고 CPU 성능도 한 10% 내려간다 라는걸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조합이든 메모리는 2개 자 내장 그래픽 씁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그래도 인텔 내장보다는 뛰어나서 롤 정도는 돌아갑니다 오버워치도 하업으로 해도 프레임 별로 안나오고요 이가 좀 배그는 어려우니까 게임을 하드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치는게 아예 좋을 것 같고요 출력포트는 여러분의 A520MA를 샀을 때는 HDMI, DP, D-Sub 이렇게 거의 대부분 모니터포트죠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 B55M 플러스 샀을 때는 아쉽게도 D-Sub 구형 아날로그 포트는 빠지고 HDMI랑 DP 포트만 지원을 합니다 대략 1030하고 비슷한 수준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P3을 쓰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보다 저렴한 제품을 해봤자 만한 정도밖에 차이 안나는데 분량률이 확연하게 증가해요 막 심한 애들은 10배 정도 분량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하이닉스 제품은 0.12% 정도의 분량률인데 분량 많이 나는 애들은 심각한 애들은 2년안에 50개에 1개 10개에 1개 이렇게 분량난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심한 애들은 10개에 4개에 분량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SD는 웬만하면 믿음직한 제품으로 가세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나 그래서 저는 P31 추천드립니다 많은 정도 더 투자하게 받습니다 특히 D-REMIS 제품들이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게 아니라 D-REMIS 컨트롤러 자체가 여러 컨트롤러 중에서 제일 하위에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컨트롤러가 SSD는 가장 중요한데 D-REMIS 컨트롤러는 가장 바닥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채널도 적고 기본 속도도 떨어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버퍼를 해줄 수 있는 D-REMIS을 아예 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보니 이걸 성능을 올리려면 오버클럭을 따로 해야 된다든지 별도의 펌을 추정해서 덮어씨던지 안정량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불량율이 확인하기 증가합니다 애초에 QC도 덜하구요 제일 싸구려 컨트롤러 쓰니까요 그러니 P31도 가진게 맞아요 파워같은 경우에는 500W짜리 마이크로니릭스 클리스 2나 하이퍼 K 프로를 썼는데요 요 두 제품보다 더 싼 500W 파워 저도 있는거 압니다 다만 그 제품들 안쓴 이유는 이것보다 불량율이 2배 3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100개 팔아야 1개 불량나는 시중에 충분히 검증된 제품인데요 여러분 좀 싸다고 요거보다 많은 싼 제품들 있거든요 내가 어느 회사일거라고 얘기 알아야 했습니다 널리 쓰이는 3사 제품들이 있는데 Z...A... 어... 있습니다 C사 이런거 근데 그 제품들이 이것보다는 확실히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두 제품 중에 넘어가시기 좋을 것 같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CD룸이 필요하면 루키 케이스 가시고요 이건 저렴하고 강판이 얇기 때문에 조립하기엔 편한데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다만 CD룸 지원하니까 저렴한 맛에 쓰라고 넣어놓은거고 CD룸이 필요 없고 깔끔한 전면을 원하시면 LED 없는거 사무용도 쓰기에 보통 이런게 적합하죠 그러면 아이구즈 미오 케이스 쓰면 됩니다 아담하고 나름 쿨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윙도 오고 여러분 사무용도 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사무용인데 LED 박아서 이쁘게 쓰고 싶다 싶은 분들은 DK200 쓰시면 됩니다 LED가 연동이 되진 않지만 LED팬 기본적으로 4개 노넬 LED팬도 2개 제공해주기 때문에 쿨링은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업계에 달 생각이 있다면 이걸로 넘어가면 좋겠죠 하여튼 이 케이스 3개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 그러면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주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코 롤 등등 완전 저사양 게임 할 때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텔 제품보다는 멀티성능이 살짝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창을 열어놓고 쓰는 데는 불편함이 적을 사무용도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가지고 용량 큰 엑셀이나 라이트한 포토샵 정도도 돌릴 수 있긴 한데 이럴 때는 랩 용량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거를 하드하게 직업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 견적 말고 10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렴한 바에서 쓰는 사무용 견적 두 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 견적을 가겠습니다 이 70만원 인텔 견적 정도 가야 여러분이 게임을 FHD에서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걸로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게임하면 안되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가세요 일단 CPU는 11100F 씁니다 아까 내가 모르겠죠 11100은 내장글이 있고 F는 없다고 했죠 얘는 왜 F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픽까지 다 할 거거든요 게임하려면 그래픽까지 다 알아야 돼요 안달고 내장으로는 게임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하여튼 여기서 11100F를 쓰고 12100F 지금 벌크랑 정품이랑 가격차가 좀 있어요 정품이 한 2만원도 더 비싸던데 벌크에 쿨러 포함해주는 제품 쓰시면 가성비께 갈 수 있어요 기본 쿨러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가성비께 가려면 벌크 그냥 사시 말고 벌크 플러스 쿨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13100F나 14100도 있는데 걔네들은 똑같이 12세대 기반인데다가 클럭이 살짝 올라가는 수준이라서 성차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무려 5만원이나 더 비싸요 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3세대 14세대 있는데요 왜 12세대 추천한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12세대 기반입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12100F로 가는게 가장 좋다라고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요 보든의 H119 MK 요것만 써도 어지간한 그 용도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M.2 2개 달려고 할 때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램을 좀 더 영향을 늘리려고 하면 램 소켓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긴 한데 보통 그런 경우 없잖아요 70만원대 사가지고 뭔 업그레이드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70만원대는 딱 사서 벌 때까지 쓰는 겁니다 저렴한 맛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1번 보드 쓰는게 가장 나이스하구요 혹시나 그래도 뭐 조금 더 나은 제품 쓰고싶다 보드를 그러면은 B760 갈 수가 있는데 B760 가면 일단 메모리 오버클럭을 지원해주고요 확장성이 더 좋아집니다 M.2 슬롯이 2개가 되고 거기다가 전원부 방열판 M.2 방열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속 M.2 써도 어느정도 그 온도를 제어해줄 수 있고 전원부도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방열패가 달려있으니까 1기가 랜에서 2.5기가 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좀 고속 인터넷이 들어오신다면 더 좋은 인터넷 속도를 맞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넘어가면 품질이 나아지긴 하는데 가격도 거의 5만원 정도 비싸지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1번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70만원짜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렴한 맛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굳이 2번 선택할 이유는 잘 없겠죠 제가 혹시나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듀얼 채널 어떻다 네 게이밍 성능이나 아니면 CPU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듀얼 채널로 가야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싱글 채널로 가면 게이밍 성능 10% 떨어지고 CPU 성능 10% 떨어지고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16기가짜리 하나 꽂지 마시고 꼭 8기가짜리 2개로 꽂거나 랩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면 16기가짜리 2개로 꽂으십시오 짝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더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169 슈퍼 메이저사에서 파는 것들이 거의 다 품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초모분들은 1660 슈퍼 쓰시는게 라데온 6600 쓰시는 거보다 나을 거거든요 물론 라데온 6600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6600의 가격이 살포시 오른 것도 있고 이 6600은 여러분이 드라이브 버전을 좀 신경써서 깔아야 돼요 11월 12월 사이에 나온 AFMF 초창기 드라이버는 충돌 일으키거나 이상진상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다른 드라이브를 까야 되는데 요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169 슈퍼 쓰시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더 디스플레이 제품이 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X2라고 나오는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약간 더 개선돼 좀 더 큰 팬이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쓰는게 무난할 것 같아요 요거 쓰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 조금 할 줄 안다 그럼 XFX에 라데온 RX 6600 아니면 ASRock 라데온 RX 6600 요거 쓰시면 그럭저럭 가슴밋게 쓸 수 있습니다 예산 70만원대도 떨어지고요 SSD는 P3에 쓰세요 이거보다 뭐 속도가 빠른 제품들도 있고 이거보다 저렴한 제품들도 있긴 한데 이거보다 불량율 낮은 제품만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P3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불량 낮은거 안 낮은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불량이 적어요 아마 재생방 꾸준히 보신 분도 알 거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불량율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이나 하이퍼 K 프로 500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다 많은정도 싼 제품들이 있지만 가격차는 크지 않은데 불량율 2배 3배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제품 정도 쓰시면은 웬만해서는 큰 문제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치 미오 케이스 DK200 RGB 아이구즈 백티 C60 카이자 에어 케이스 요 4개 중에서 추천드릴게요 LED가 필요 없다면 미오 케이스 가시고요 나는 LED가 있고 저렴한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럼 DK200 쓰세요 다만 DK200은 상단팬 분량이 좀 작거나 옆면이 손나 사방씨 라서 좀 불편합니다 벤티 C60은 요 5만원 이하때 5만원때부터 5만원 이하때 케이스 중에서는 강판이 좀 두꺼운 편에 속하고 그리고 펜 분량도 비교적 적은 편이니까 이 아이구즈 벤티 C60도 괜찮은 것 같고요 카이자 에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비 감성이 괜찮습니다 전면 깔끔하게 빠지고 LED펜 기본적으로 4개 제공해주고요 스윙도보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넷중에 선택하시는게 게임 용도로 쓸 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아2 디아 리저렉션 오버워치2 롤 배틀그라운드 중호 피파 온라인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상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크게 불편함 없이요 다만 CPU 성능 자체가 4코어 제품이라서 순수 성능은 5600보다 다소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캐시 용량이 좀 적은 CPU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스코드도 띄우고 유튜브 영상도 하나 올리고 뭐 거기에다가 카톡도 켜놓고 이런 용도로 쓰면서 게임을 하기에는 적합한 제품은 아닙니다 단순히 게임만 띄워놓고 쓰기에는 크게 프레임 쳐지는거 없이 괜찮은 가성비 조합이 될 수 있긴 한데 혹시나 조금 더 용도로 PC를 쓰겠다면 70만원대보다는 100만원대 견적이 가성비 좋다는거 알아두시고 예산을 좀 더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 중에서 70만원대 견적 100만원대 견적 검색해보면 어느게 더 가성비 좋은지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겁니다 제가 검색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기서 70만원 100만원 가성비 신성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00만원짜리 PC가 70만원짜리 PC보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딱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FHD에서 웬만한 게임 다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 PC방 딕이 좋은데 아니면 보통 이정도 사양쯤 되거든요 PC방 갔을때 느낌만큼 불편함없이 컴퓨터를 게이밍 용도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100에서 130만원대 견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만원대 견적 먼저 보죠 100만원대 견적은 이제 포토샵도 어느정도 돌아오고 간단한 영상편집도 가능합니다 물론 영상편집 길이가 길어지고 효과가 많이 들어가거나 혹시 4K 영상을 편집한다면 이거보다는 인텔 160만원대 견적 가셔야 돼요 자 그런게 아니라 간단한 뭐 몇분짜리 셔츠 영상 아니면 내 취미 영상 5분짜리 10분짜리 요런거 할 때는 요정도의 등급의 CPU로 높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지만 게임을 어지간하게 FHD에서 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견적이기도 하고요 CPU는 5600을 씁니다 6호짜리 CPU고 여전히 가성비 좋은 CPU입니다 전체 CPU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CPU를 고려면 한 100여종 중에서 1등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제품이 5600X라고 있는데 5600X는 5600보다 클럭이 0.15 정도 높은 제품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둘이 가격차이가 한 4만원 나왔는데 4만원 더 주고 5600X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돈을 더 주고 7500X로 가세요 그래서 5600X로 가는게 가장 가성비 좋아보이고요 얘는 기본쿨러 안쓸기 좋습니다 기본쿨러가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온도도 환경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질 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쿨에 AG400 22,000짜리 쿨러 PC쿨러 팔라딘 400 이거 AMD 그래서 나중에 CPU에 서멀 제도파 이럴때 딱 뽑아낼때 CPU가 같이 들려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팔라딘까지 가시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플러를 보드는 B550MA를 추천드립니다 왜 여기는 A520MA가 1순위가 아닌가요? 저게 그렇게 가성비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데 B550MA로 가야되는 이유가 PCI 4.0을 지원해야 4060MA나 4060TA 같은 고성능 모델들 최근에 나온거 요 제품들을 성공자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PCI 3.0과 4.0 슬롯에 4060TA 꽂고 성능 테스트 해보면 오플에서 게임에 따라 7%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무조건 B550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중에서 B550MA는 그냥 적당히 저렴한 맛에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얘가 뭐 확장성이 좋거나 사운드가 좋거나 그런건 아닌데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A보드에서 이걸로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추가가 안돼요 B550MA 쓰시는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지금 B550 팬텀게이밍4라고 풀사이즈 보드인데도 거기다 사운드칩도 ALC1200 써서 중간 등급이 넘어가는 사운드칩 쓰는데도 128000짜리도 있긴 하거든요 요거 가시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물론 애즈락이라서 약간 세강이 깨고 보시는 분이 있긴 한데 애즈락도 가성비 좋다면 충분히 쓸만합니다 만원 정도만 더 주면 2번 풀사이즈 보드로 갈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나는 2,3만원이 부족해서 이견전 못 갈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하는 A520MA 도 있습니다 얘는 PCI 4.0을 지원 안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겠죠 3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시고요 자 이 일찍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CPU 선택했는데 갑자기 보드는 650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둘이 호환 안 돼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죠 한 줄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50, 520 이런 애들은 DDR4 메모리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3200 DDR4 메모리 쓰시는게 가장 무난해요 가성비 좋고 적당히 레몬오버도 되고요 이거 팔기관 2개 쓰시거나 혹시 레몬오버를 제가 수동을 할 줄 모르는데요 조금 더 성능 좋은 메모리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팀그룹 T4S 3700에 CLC 8짜리 델타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이거 XMP만 딱 걸면 되는데 업체한테 사시면 보통 SMP를 걸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큰 비용 안 드리고 2만원 정도 내면 되겠죠 그리고 트윈젤 요소도 있죠 이쁘잖아요 LED 들어오고 방열판도 있고 그런 요소를 2만원 더 주고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4060으로 갔을 때는 100만원대 견적이 될 거고요 4060 Ti로 갔을 때는 110만원대 견적이 됩니다 둘이 성능 차이는 한 12에서 15% 정도 차이 난데요 게임마다 약간 오치락뒤치락 그 12냐 15냐 이런 차이가 달라져요 뭐 어쨌든 돈을 더 준 만큼 4060 Ti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된대요 그냥 프레임이 그만큼 증가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13,4% 정도가 프레임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예산이 100이면 4060 가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4060 Ti 가면 됩니다 그리고 3번 73600 라데온도 있는데 이 라데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AF-AM4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드라이버 아니면 크게 드라이버 이슈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4060급의 성능을 한 4만원 정도 더 싸게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가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가성비를 딕이 따지신 분이시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번 가시는게 좋겠죠 괜히 1번이 1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4060 가는게 현시점에서는 4060 Ti나 7600 보다 쓰기 편하고 4060 Ti 보다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4060 넘을러가는게 가장 무난한 조합인것 같습니다 5600 갔을때는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보다 분량률 낮은 SSD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P31 쓰시는게 데이터를 가장 소중하게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구요 저전력 저발력이기 때문에 방열판이 없는 엔더2 그 SSD를 위한 방열판 그런게 없는 보드에서도 원활한 성능을 뽑아주고요 혹시나 조금 더 빠른데 가성비 좋은 제품 없나요 하시는 분은 PM9A1 1TB 쓰시면 됩니다 12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인데 1TB를 제공해주고 PCI 4.0 SSD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빠른 속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다만 얘는 분량률이 약간 더 높아요 P31만큼 낮지는 않습니다 한 500개 팔면 두세개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P31은 1000개 팔면 1개 나올거 같네요 마지막은 속도도 빠르고 AS도 괜찮고 조금 더 분량이 덜 나는거 없냐 그럼 P31만큼 분량이 적게 나는거 아닌데 SM850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성능을 넘어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렘 포함되어 있고 TLC에다가 PL4.0인데 가격도 그리 안 비싸고 초기 분량률도 별로 없고요 펄메웨어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요거 가시는 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1, 2, 3번 중에서 여러분 예산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아니면 나의 기준에 따라 불량이 제일 중요하면 1번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면 2번 둘다 얻어도 잡고싶다 싶으면 3번 조금 비싸지만 요렇게 가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용량을 올렸습니다 600W로 바꿨어요 왜 그러셨는데요 아 일단 4060이면 사실 500W가도 상관없는데요 4060TI면 권장이 보통 600에서 650W로 찍혀있을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살짝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600으로 부족한거 아니에요 권장이 650인데요 CPU가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CPU 전력소비량과 전력소비량이 합친게 보통 파워 권장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이면 CPU 등급이 낮고 글칸은 뭐 그 원래 650자리라 그러면 충분히 커버돼요 이거 전력소비량이 대략 계산대라도 300내외이기 때문에 600만 가셔도 충분히 여유로 쓰니까 500 말고 600으로 가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600W 마이크로니스카드2는 500W 제품보다는 약간 불량률이 높긴하나 여전히 불량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구요 하이퍼 K 프로 600도 괜찮은 불량률을 보여줍니다 안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 비싸지 않고요 물론 요거보다 만원 정도 싼 제품들이 시중에 있긴 한데 제가 거기 회사 뭐 A사 Z사 C사 이런거 얘기할텐데 거기 회사들보다 요 제품들이 분량이 확실히 덜 났어요 그리고 많은 싼 만큼 품질이 떨어지긴 합니다 안에 있는 소자나 케이블 품질 같은게 하락하기 때문에 요 파워에서 더 낮춰가지 마세요 딱 이정도 가시면은 불편 없이 무난히 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선이 ACB도 그냥 쓸만하니까 요 셋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미오 케이스라든지 DK200 벤티 C60 카이자 에어 요 넷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고 혹여나 좀 큼직한 케이스에서 편안하게 조립하고 싶다 싶으면 DF2100까지 올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각 케이스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펴 받아서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100에서 110만원대 견적을 가시면은 5600X와 0.1호에서 0.2클럽 밖에 차이나지 않는 5600을 사용했기 때문에 12400F와도 프레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인텔의 i5 제품하고요 FHD 게임은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대부분 게임을 원활하게 상업정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대 11세대 i7 i5 보다도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i9 하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형 CPU 들고가서 중고사는 것보다 EPC 쓰시는게 전성비도 좋고 게임 성능도 보통 더 좋을 것이고요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같은걸 라이트하게 하실거면은 NEM은 8개가 2개나 16개가 2개로 올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00에 그 B550 보드 4060 이렇게 조합하면 부품가격이 93만원 정도가 찍힐텐데 최저가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95만원 정도 될거고 조립고용비 생각하면 1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겠죠 5600에 4060TI 견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부품가격이 106만원 정도가 찍힐텐데 실구매가는 110만원 정도 될거고 뭐 조립비 생각하면 114 5만원을 줘야 될겁니다 그게 실구매가 정도 될거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110만원대 AMD 견적이 되었습니다 자 마이천 400F와 비교했을때 약 4에서 8% 가까이 게임마다 다르긴 한데 프레임이 좀 덜 나오는 편이라 하지만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12400 까는 것보다는 분명히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싸게 짤 수가 있거든요 보드값 CPU값 다 생각하면요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이밍 PC라고 생각하며 예산이 혹시나 조금 더 있다면 이거보다 7500F가 게이밍 프레임 방어를 잘해줘요 요새 고주사용 모니터 있죠 144 모니터 165 모니터 200 모니터 이런거 사시고 프레임 방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조금 더 써서 130만원대 견적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만원대 견적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 용도는 거의 100만원 110만원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HD 프로 포토샵 간단한 영상편집 같은게 가능하고 CPU 성능이 증가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조금 더 뛰어난 혹은 영상편집에서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거고요 거기다 프레임 방어 1% 프레임 방어가 100만원대보다는 10에서 높게는 거의 20% 가까이 증가합니다 제가 영상 찍어놓은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거에요 이 7000시즌 처음 나왔을때 영상 찍은거랑 7600을 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7600 리뷰라고 검색하면 대충 나올거에요 그게 7500F랑 성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5600보다는 확실히 높은 프레임 방어를 약속합니다 자 이 모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7500F 7600이 있긴한데 7600하고 7500F는 클럭 차이 조금 나는거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75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AMD의 내장 그래픽은 사용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픽이 달거면 7500F 가서 한 2,3만원 싸게 가는게 좋겠죠 그리고 12400F의 견적이 이번 때는 아예 사라졌는데 12400F가 7500F 사는거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일부 뺐습니다 12400F보다는 7500F가 훨씬 나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가격에 쿨러같은 경우에는 AG400이나 팔라딘 400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묵법 방지킷이 이 7000시리즈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소켓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CPU가 들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AG400 쓰는게 더 좋습니다 자 그거 쓰시고 보드는 B650MK 추천드릴게요 A620 보드도 있긴 한데 A620 보드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 M.2 두개 달 수 있고 뭐 냄새로 눅눅하게 들어가 있고 전원보드 자그맣게나 방열판 이런 애들 보면은 B650MK보다 비쌉니다 17만원 아니면 59,000원 16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B650MK도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PBO 지원도 안하고 커버드 옵티마이저도 제대로 지원 안하면 A620을 굳이 살 이유가 없겠죠 레인도 적어가지고 확장성에 조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B650MK 가시는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슴이 좋을겁니다 요거랑 가격이 비슷한 에즈락 보드가 있긴 한데 조금 더 싼 보드가 있거든요 라이팅이라고 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폭 방열판도 작고 드라이버 MOSFET이라고 하나 출력량이 낮기 때문에 B650MK랑 사용할 수 있는 CPU 목록이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B650MK가 더 많은 목록에 CPU 쓸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 SSD 방열판도 없고요 사실 옵션이 거의 똑같은데 가격도 비슷하고 저는 에즈락보다는 그래도 기가바이트 조금 더 선한 편이라서 여러분한테 B650MK를 추천드립니다 B650HDV 는 요거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거는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요 밑에 라이팅이 아닌 것 같아요 하하 그리고 혹시나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필요한데 추천 보드가 없나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B650MA 와이파이도 집어넣었는데요 요 제품이 B650MK 보다 살짝 방열판도 더 크고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은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면 이건 뭐 3만원이나 더 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일단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줘요 어차피 여러분이 따로 모듈을 사가지고 달려고 해도 비슷한 비용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달려있는 2번 가시면 쓰기 편합니다 그분들 빼고는 대부분 유저는 그냥 1번 B650MK로 정렬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DDR5 모드들이기 때문에 요거 쓰셔야 돼요 5200 팅그룹 메모리 간혹 5200 메모리 써도 문제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인데 5200 메모리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쓰읍 자주는 아닌데 2,30건 1건 정도는 문제가 생겨요 부팅이 너무 늦어지거나 아니면 메모리 인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200 메모리 쓰시는게 호황성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AMD의 공식 지원 클럭은 원래 5200입니다 CPU 찾아서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찾기 쉽거든요 여러분이 쓸려가는 CPU 있잖아요 여기서 쳐봐요 지금 우리가 쓸려가는게 7500F죠 7500F에서 그 검색을 하면은 라인인 7500F 이렇게 뜨잖아요 공식 지원 클럭 얼마입니까? 1개 달때나 2개 달때나 5200입니다 그러니까 5200이 가장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5200 메모리 추천드리는데 저 팅그룹 5200 메모리가 종종 품절나니까 혹시나 저게 품절나면요 팅그룹 4800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거 아니면은 가끔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나는 16기가 2개는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라이트한 겜밖에 없는데 그러면 8기가 2개는 없나요? 물어보신 분인데 그런 분은 삼선전자 4800에 8기가 2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다 물거리 없으면 그냥 5600 써도 되는데 5600을 본인이 쓰게 될 때는 약간의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업자가 업자한테 사는데 업자가 책임진다 그러면 5600 써도 된다 정도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D4 메모리 넣으면 안됩니다 DDR5는 이 CPU 자체가 DDR5만 지원하고 이 보드도 DDR5만 지원하기 때문에 D4로 가시면 안되요 130만원대 목록은 이렇게 일직선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4060이나 4560T를 똑같이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 4060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총 견적이 좀 싸집니다 어떻게 싸지냐면 대충 1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4960T로 가면은 보시면은 10만원 이상 더 비싸기 때문에 130만원대 견적이 나오고요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저는 7500F에 4060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4060T에 가서 이 프레임 쫙쫙 뽑아주는 거를 만끽하는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애초에 120만원대 견적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130만원대 견적이라고 생각하고 4060T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D같은 경우에는 P31이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까지 써본 제품을 위해서 P31보다 불량율 낮은 제품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P31을 가장 추천드린다 저전력 경치는 뭐다?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 저전력, 저발력, 불량율도 낮고 가격도 디렌리스랑 비교해봤자 만원정도 밖에 안 비싸기 때문에 500개가 기준으로 물론 1테라 기준으로 보면 한 3만원, 4만원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500개가 기준으로 진짜 얼마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P31 쓰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980PRO의 OEM 제품인 PN9A1 써도 되긴 됩니다 이놈이 가성비는 좋아요 PCIe 4.0 제품이라서 속도도 좀 더 빠르고 당연히 DRAM도 있고 랜드도 괜찮고 컨트롤러도 좋은거 쓰긴 하는데 문제는 이건 OEM 제품이죠 왕무채이 들어갔던걸 떼거나 노트북에 들어갔던걸 떼서 파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새거긴 하죠 어쨌든 이 떼면서 불량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N9A1은 P31보다는 확실히 불량율이 높습니다 500개정도 팔았을때 2,3개정도 분량이 나오는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추천하고 약간 더 빠르고 가성비 좋은거 쓰고 싶다 싶으면 2번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성전님 이거 말고 그냥 완전한 새거에 AS기간도 길고 참고로 병행수입제품은 AS기간이 보통 짧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안정적인 제품 없나요? 하면은 돈을 조금 더 줘야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품질을 넘어서는 SM850X 쓰시면 됩니다 약 14만원 정도에 1테라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1,2,3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7500F에 4060Ti는 600W 충분하거든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하이퍼 K 아니면 시소닉 A12 요쯤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불량율 1,2% 내외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가끔 그래도 나는 골드급 써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한테는 CWTOEM 중하위 플랫폼 써서 약간은 품질이 떨어지는 골드 대신 가격이 싼 골드 MSI A620GL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료 절감 효과가 6에서 8% 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쓰면은 충분히 추가금 내는 거를 커버 칠 수 있을 겁니다 왜? 고작 2,3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자 케이스는 똑같습니다 DK200, C60, Kaiser Air 뭐 이 정도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화환성에는 문제없고 쿨링도 문제없습니다 이 정도급의 보채 쓰는 데는요 그게 견적 짰을 때는 9세대, 11세대 i7, i9은 그냥 이겨요 7500F만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10세대 i9이나 i7하고 비슷한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가성비 좋은 게임인 CPU가 7500F거든요 거기에다 포토샵과 라이트유룸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영상 편집하기에는 멀티 성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 주로 되시는 분들은 인텔 견적 160만원 넘는 견적으로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적당한 자금 용도와 게이밍 용도로 쓰는게 주가 된다고 그러시면 이 견적 가시면 램 8개가 들어가면 1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고 램 16개가 두개로 가셔도 130만원 정도의 실 구매가 가능해 보입니다 조립비 이런거 다 따져봐도 135만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방어가 잘 되고 어느정도 빠릿하며 간단한 작업도 가능한 FHD 프로게이밍 PC 여러분한테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PC를 좀 더 다용도로 쓰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직업적으로 어느정도로 갈궈야 되는 용도 어떤거 있습니까? 주식초단타 스캘핑이나거죠 이걸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서 영상편집을 중간중간하게 하게 돼있어 혹은 나는 뭐 타일을 그리거나 만화를 그려 포토샵을 좀 써 라이트룸도 좀 써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다용도로 쓸 수 있는 PC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견적에는 CPU가 거의 하나로 고정될거에요 160에서 290만원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FHD 120 견적부터 FHD 144 견적과 QHD 144 견적 QHD 165 견적 그리고 4K 입문용 견적까지 여러분한테 언급될테니 다양한 견적이 다 들어가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인텔 160에서 290만원대 견적입니다 일단 인텔 160만원 견적은 AMD 130 견적이랑 음 게임 프레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똑같이 4560 TS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0만원 더 쓰는데 뭐가 좋은데요 어 멀티 성능이 7500F보다 한 50% 정도는 더 뛰어나요 그거는 전부 다 이런 영상편집 같은가 렌더링 같은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하드하게 PC를 쓰지 않는다 혹은 게임을 두세개 클라이언트를 뜯어놓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견적과는게 좋습니다 130만원대 여기 견적은 아예 더 높은 등급의 그립카드 4070 슈퍼 4070 TI 4080 이런거 가시는 분들이 이 견적 보는거거나 아니면 성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PC를 쓸 때 이 견적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분들 빼고는 이거 가세요 자 CPU는 13600KF 벌크로 통일하겠습니다 2번 볼 필요 없습니다 왜 현 시점에서 2번 볼 필요 없냐고 말씀드리냐 그 드리냐 하면은 2번 정품이 42만원 43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1번 벌크를 여러분 사신다면 35만원 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카드가로 생각해도 36만원 7만원밖에 안해요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7만원 차이나요 아니 그래도 13세대보다는 14세대가 좋잖아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13세대와 14세대 게임성능 차이는 1,2% 내외고 버티성능도 3%밖에 차이 안납니다 이게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름만 리네밍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14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가격차이가 나면 당연히 13600KF 벌크를 쿨러도 하나로 지정해 드릴게요 어셋신 120 쓰거나 라니 SE 쓸 수도 있어요 어셋신 120 가면은 온도가 RC1800보다 1,2도 높긴 하지만 1,2만원 싸게 할 수 있고요 라니로 가신다 그러면은 한 8도 정도 온도를 잘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쿨러 가격이 6만원이나 더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보다는 대부분 유저는 그냥 공랭으로 쓰는게 관리하기도 편할 거고요 소음도 덜 시달립니다 RC1800 ARGB 콰이어트 모델 아니에요 그냥 ARGB 또는 라이트 모델 둘 중에 선택하세요 거기에 17XX 소켓 가이드라는 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랭 대장급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13600KF 벌크를 커버 칠 수 있을 거고요 보드는 지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Z605 어록스 엘리트입니다 제가 여기 라인업은 맨날 20만원대 보드만 추천했을 텐데 아니 웬일로 Z605 추천하냐 저거 40만원짜리 보드 아니냐 라고 하실텐데 여기서 한번 검색해보시면 Z605 어록스 엘리트가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눌러서 들어가면은 대충 살 수 있는 가격이 25,6만원밖에 안됩니다 매우 싸요 근데 사운드 가장 상위 칩셋 쓰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 칩셋 ALC120 40805 똑같은 칩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엠다트 숫자 4개 나와있고 사타도 6개에다가 페이지도 넉넉해서 차 위에 i9까지 다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보드 자체도 훨씬 이쁘고 모든 면에 방열판은 다 제공하고 있고 후면에 고속 USB 포트도 6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맞죠? 이 보드를 25만원에 팔면 못참죠 네 다만 지금 땡처리하는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품절날지 몰라요 품절나면은 박효포로 가셔야 됩니다 품절 안났을때는 기가베이트 Z690 어로스 엘리트 강추드립니다 개꿀 할인이에요 진짜 이걸로 가시고 품절나면은 박효포로 혹은 어로스 엘리트 B769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제품의 품질이 워낙 3번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물건 있을때 어디가면 3번을 선택하시는걸 가장 추천됩니다 3번 없으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박효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텔같은 경우는 5600 메모리 써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팅그룹 5600 메모리 참고로 제가 써본것중에서는 여러분 삼성 알죠 삼성 불량률 이슈 있었죠 네 이슈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해결 안됐어요 가끔 불량률 많은 애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주차가 그리고 하이닉스는 32기가 쓰면 호환성 이슈가 종종 있습니다 32기가 단일 메모리가 그래서 요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Z690 어로스 엘리트에 하이닉스 32기가 두기가 제대로 인식이 안되더라고 5600짜리 그래서 그것도 빛을 추천하고 또 뭐 있습니까 또 많이 팔린게 마이크롬 메모리겠죠 마이크롬 메모리가 21주차부터 28주차까지인가 불량이 있었습니다 어 인텔에서는 보통 문제가 잘 안생겼는데 AMD 쪽에 점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팅그룹 메모리보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롬 메모리가 불량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팅그룹 메모리 쓰는게 여러분 가장 편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 매장 입장이니까 다른 매장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주차 당첨 안되신 분들은 모를테니까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팅그룹 메모리가 현실적으로 5600 팅그룹 메모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허황성 문제도 없었고 거기다 불량률 문제도 적기 때문에 저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CPU 수동 오버 아니 CPU 메모리 수동 오버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하이닉스 5600 메모리나 에이데이터 5600 메모리 쓰면 됩니다 특히 에이데이터 5600 메모리는 그리피트 하지 않은데 하이닉스 에이다이 언락 메모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전압을 주고 수동 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번 3번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2,3번은 5600에 한참 쌀 때 팀그룹 팀그룹 이거 한참 쌀 때 12만원이었거든요 그때는 한 만원 2만원씩 차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셋 다 가격이 비슷하니까 1,2,3번 중에 가고 싶은 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60만원 견적 갈때는 4060ti를 선택해야 됩니다 4060ti 추천목록은 옆에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에 못 적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190만원 정도 견적 간다 그러면 4070 선택하면 됩니다 4070쯤 되면 어떻습니까 QHD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QHD 한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기 때문에 QHD를 어느정도 워낙에 즐길 수 있고요 QHD 144 모니터 사시는 분들은 대충 200만원 견적 쯤 되는데 200 견적에 4070 슈퍼 견적 값이 됩니다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더라구요 1번인 4070이 가성비가 더 좋나요? 아니면 지금 4070 슈퍼 가성비가 더 좋나요? 4070 슈퍼에 지도가가 풀림으로써 가격이 좀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90초에도 구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저는 4070 슈퍼가 좀 더 가성비가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예산이 좀 있으면 200만원 정도 투자하고 QHD 144 모니터는 4070 슈퍼가 좀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070 Ti는 단종됩니다 거기서 물건이 아예 없을텐데 그래도 아직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토마워크더라구요 4070 Ti 토마워크 쓰시면 기본적으로 4070 슈퍼보다는 한 10% 정도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거에요 그리고 Ti 슈퍼하고도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다만 이거는 곧 단종될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천 제품은 아니에요 자 그럼 4070 Ti 슈퍼를 가야되겠죠 저거 단종되면 4070 Ti 슈퍼로 가면 여러분이 24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 200만원에서 240만원 느낌이 좀 다른데요 40만원이나 더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성차는 많이 나나요? 아니요 지금 4070 Ti 슈퍼가 가성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넘어가봤자 4070 슈퍼보다 15프레임에서 20프레임 정도밖에 증가 안하는데 비용적으로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QHD 165 모니터 쓰는거 안이상 143 모니터면 4070 슈퍼 쓰는게 맞을거고 165 모니터만 4070 Ti 슈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될까요? 마지막은 4080 슈퍼로 나왔어요 4080 슈퍼는 어떤 용도인데요? 예산 거의 300만원 가까이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4K 입문용입니다 4K에서 대부분 게임을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4090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적당히 가성비있게 4080 슈퍼를 쓸 방법이 없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3600KF로도 4K에서는 4080 슈퍼를 어느정도 잘 버텨주거든요 저렇게 접다하시면 가성비있는 4K 게이밍 PC가 될겁니다 자 그렇게 가격별로 맞춰가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리고 지금 제가 넣어놓은 추천모델이 딱 EMTEC에 스톰엑스 듀얼 빼고는 다 3펜제품만 추천을 넣어놨어요 3펜제품에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고 가성비 좋은 애들만 집어넣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추천한 목록에서 가시면은 여러분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펜 중에서 3펜 중에서 SSD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P31이 가장 분량률이 적었다고요 대부분 영대에서 PCI 3.0, 4.0 차감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제가 이걸 당당히 이해할 수 있는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요 제 유튜브 영상 가보면은 가장 빠른 SSD라고 치면 나와요 가장 빠른 SSD 신성조 여기 쳐보시면은 현전 가장 빠른 엠다트 SSD 실사용비계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 PCI 3.0, 4.0, 5.0 심지어 4타까지 제가 테스트한 값을 언급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값을 보면은 어허허허 똑같이 생각할거에요 굳이 4.0 갈 필요가 없네 3.0으로 충분하거나 그럼 3.0에서 가장 안정적인건 뭐지? 가격도 적당히 비싸지 않으면서 그게 P31입니다 P31이 발열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엠다트 SSD 방열판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여러모로 생각했을때 정말 좋은 에셋이다 생각하고 혹시나 그래도 나는 4.0 정도는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41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41 벤치 점수도 잘 나오지만 실사용 점수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예전에 살짝 익숙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PN9A1은 P41하고 성능은 비슷한데 약간 떨어지고 분량은 조금 더 높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제품입니다 이게 980프로급 OEM 제품인데 980프로보다는 스파이 살짝 떨어지면서 분량이 조금 더 높아요 거의 똑같은 부품은 썼지만 이게 방열판이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980프로에는 구리 스티커가 붙여서 그게 방열판 역할을 어느정도 하는데 PN9A1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OEM에 들어갔던게 나온거기 때문에 AC간도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만큼 여러걸로 조금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3번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게 가성비는 좋습니다 마지막 4번은 P41은 좀 부담스럽고 비슷한 성능에 가격이 좀 더 싼거 없나요? 정품중에 하면은 4번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유자한테 1번을 추천하고 취향에 따라 2,3,4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워가 진짜 중요한데 4060Ti 4070 4070 슈퍼정도 까지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700W 시소닉 ACB 700W 혹은 FSP 하이퍼케이지 700W 쓰시면 충분히 커버됩니다 골드급 안가도 돼요 어차피 전력소비량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합쳐봤자 300에서 350 정도 쓸텐데 그 정도는 뭐 전력변환 효율이 더 좋다 이런거 따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저걸로 가시면 되고 좀 더 높은 그래프를 쓰고 싶을때 4070Ti 혹은 나는 PC 켜놓는 기간이 길다 하루에 막 10시간씩 PC 켜놓는다 그런 분들은 750W 골드 가시면 돼요 750W 골드 추천 제품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750W 그리고 시소닉 포커스 GM750 하프 모듈러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G프로750 제가 써본 750 중에서 제일 불량률이 적은 제품 이겁니다 컴퓨전에서 판매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소닉의 신제품이라 한데 여러모로 칭찬을 받는 품질이 좀 괜찮은 파워 근데 가격도 제일 비싸요 뉴 포커스 GX750 이렇게 750W 제품 추천드리고요 요것들은 7070 슈퍼 4070Ti형 4070Ti 슈퍼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4070Ti 슈퍼가 가전배 없기 때문에 추천은 안하지만요 그러면 80 슈퍼는 뭐 쓰는데요 80은 그래도 좀 더 높은거 쓰세요 뭐 쓸까요? 하이드로 G프로850이나 아니면 이거 GX850도 있거든요 그거 둘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4080 슈퍼형 권장 파워입니다 그리고 1000W도 하나 추천 넣어놨는데 이 1000W는 왜 넣었냐면 넉넉하게 가서 나중에 CPU나 그래프카드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파워 용량이 크기 때문에 파워 소음이랑 고주파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조금 낮게 맞추고 싶은 분들은 저 1000W까지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비싸다고는 하나 파워는 컴퓨터의 심장인 만큼 좋은 제품 써서 나쁠게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권장하는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파워를 짝지어놨습니다 이거 짝을 딱딱 맞춰서 가셔야 돼요 850인데 700W가 스탠더드 가면 안되나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갑자기 꺼지거나 아니 꽂으려고 하는데 포트가 부족하나 이래도 난 책임 못 져요 그러니 짝 맞춰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는 추천문용이 바뀝니다 DF2100 요놈은 전면 C타입이 없는데 조립하기 편하고 적당한 쿨링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저렴한 제품 그리고 요새 뭐 유행합니까 어항형 케이스가 유행하죠 이면이 유리고 하단 흡기펜을 달 수 있는 이 3R S406 콰이어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콰이어터 펜이 가깃 대비 품질이 괜찮은 편이라서 초기 분량도 적고 소음 대비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다는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8만원짜리 치고는 LED펜 4개 지원해주고 강화율이 두면 이쁘게 되어있고 강판이 두껍지는 않지만 적당한 조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요제품도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 제품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하드디스크 달기 정말 불편합니다 커렌트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드달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L600 케이스 있습니다 L600 케이스도 전면 C타입은 없으나 펜 분량이 그리 높지 않고 기본 펜을 6개 제공해줘요 거기다 LED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적당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L600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진짜 가장 강추하는 것은 3100M V2입니다 펜 속도 되고 LED 연동되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140mm 펜 4개 지원해줘요 거기다 조립하기도 편하고 강판 두께도 이 중에서는 거의 제일 두꺼운 제품에 속합니다 7만 8천원? 8만원 정도의 가격에는 훌륭한 품질을 제공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추천은 3100M V2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LED가 없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L600 QUIET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개 추천해드릴게요 취향껏 가십시오 자 그렇게 케이스까지 넣고 견적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13600KF에 IC1800 램 32가 2개 DDR5는 8개짜리 잘 없거든요 5600 메모리 8개짜리 삼성꺼 이런거 가야될텐데 별로 추천 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DDR5는 풀백으로 박으면 램 속도가 4000까지 확 떨어져요 인텔 기준으로 AMD는 36600까지 떨어지고 풀백 박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16개가 2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 32가 될 거고 4560K 그러면 FHD에서 뭐다? 게임 프로브를 할 수 있고 작업도 13700KF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잘 들어가겠죠 이게 160만원 견적정도 나옵니다 165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 될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글카면 딱 바꾸는 거예요 파워 똑같은 거 써도 출력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4075면 글카를 바꾸면 프레임이 25% 정도 증가합니다 FHD 기준으로 그러니까 FHD 144 빵빵하게 돌릴 수 있어요 4070 가면 그리고 QHD에서 10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QHD 시작으로 하든지 FHD 끝판왕으로는 이 견적까지는 됩니다 실 구매가는 약 190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래판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4075 슈퍼로요 파워나 CPU 이런 거 바꿀 필요 없어요 보드 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케이스 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데 이걸로 가시면 200만원 견적 살짝 넘습니다 또 프레임이 17% 정도 더 상승합니다 얘는 QHD 144에 시작이 되겠죠 평균 프레임이 144까지는 안 나오는데 완전 다 풀업으로 땡기면 그러면 한 120에서 1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4곱 정도라면 10종 게임 평균이 140 한 이 프레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럭저럭 실망합니다 144S 이게 이 3번 견적까지도 정말 가성비 좋은 QHD용 가성비 게이밍 PC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4070 Ti Super S입니다 이걸로 가면 뭐가 나아지는데요 어 3번 견적보다 프레임이 대충 10%에서 12% 정도 증가합니다 QHD 기준으로 근데 별로 증가 안 하죠 근데 가격은 확 뛰어요 얼마나 뛰는데요 어 보시죠 40만원 정도 뜁니다 40만원 띄고 이거 살 이유가 있을까요? 티아이 슈퍼는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이 조합은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티아이 슈퍼 티아이 슈퍼 하도 노래 보시는 분들 좀 있기 때문에 예시 견적을 짜놨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곳이 싶은데 어디까지 가야 된대요? 아예 그냥 100만원 정도 더 때려받고 290 견적 가셔야 됩니다 290 견적 가면은 4080 슈퍼는 QHD에서 대부분 게임이 거의 180에서 200 가까이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QHD 240 모니터 사시는 분들 아니면 160 모니터 샀고 프레임이 좀 방어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저거 알 수 있겠죠 하지만 CPU 등급도 더 올리는 게 맞기 때문에 QHD에서는 저거는 4K 입문용 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4K 입문용 견적에서는 CPU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프레임 방어는 그래도 AMD 7500F보다는 13600K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최소 프레임 방어도 어느 정도 하고 4K도 커버 칠 수 있는 극하 등급이 4080 슈퍼니까 이거 두 개 딱 조합하면 가성비 있는 4K 게이밍 PC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거의 300 가까이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사용 용도에 따라 또는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작업 정도에서도 제가 좀 나아진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나아지냐면 7500F나 12400F 대비 멀티 성능이 40에서 50%까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 음악 작곡 그리고 물체 렌더링 아니면 파일 변환 이런거 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원컵 방송 이런거 할 때 그런거 할 때 좀 더 여유로운 CPU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깡클렁이 높기 때문에 추식 초단타 칠 때도 좋고요 기본클렁이 높다는건 포토샵이나 라이트롬 할 때도 조금 더 작업이 편리하고 덜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솔직히 돈 더 줘서 i7 안 넘어가도 대부분 유자들이 만족할만하게 쓸 수 있는 다용도 PC 플러스 그래픽 카드별로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PC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성전님 저는 사실 집에서 해봤자 엑셀 파워포인트 뭐 학교에서 나온 숙제 정도 밖에 안옵니다 대부분 용도가 게이밍 용도인데 게이밍 용도는 조금 더 싸게 어떻게 맞출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AMD 견적이 있습니다 자 AMD 견적 160부터 280만원대 보도록 하죠 아니 성전님 160만원이면 인텔 견적이고 똑같잖아 시작점이 라고 할텐데 인텔 160만원 견적은 보시면은 CPU CPU가 13600KF고 그러니까 CPU 멜트 성능이 올라가고 그래픽 카드는 4060텔입니다 그런데 AMD의 160 견적은 4070이에요 게임 프레임이 25% 더 높다고요 기본적으로 CPU 멜트 성능이 떨어진다고 한들 게이밍 프레임은 13600KF랑 7500KF랑 그리 많이 차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저렴하게 한 단계 높은 그래픽 카드를 쓸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AMD 견적 자 AMD 7500F 쓰세요 딴 거 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7600은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CPU 성능은 7500F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격은 약 3만원 정도 2만 5천원 정도 더 비싸다 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내장 그래픽 혹시나 그래픽 안에 불량 났을 때 테스트 용도로 필요하고 그래도 클럭이 미비하게 높지 않느냐 나는 2만 5천원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 있다 생각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1번 선택하시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 그 부류에 속하신 분들만 2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라이젠은 7700도 있고 7700X 7900X 뭐 이런거 다양하게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별 가성비가 없어요 그리고 3D제품이 나름대로 쓸모가 좀 있어서 걔네들이 가성비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 견적이 있으니까 7800X3D나 이런거 나중에 견적 참여하시고요 여기에서는 7500F나 7600 7700X3D로 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신규제품이 출시되는데 5700X3D입니다 이거는 AM4 소켓에 쓰는 구형 플랫폼이죠 근데 이걸 신형으로 출시를 했어요 에이 그러면 누가 쓰냐 그럴텐데 쓸만해요 5900X나 5950X 혹은 5800X 이런 애들보다는 5700X3D가 훨씬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지금 뭐 페럴드 같은데서도 프레임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B50 보드나 X570 보드 같이 좀 괜찮은 나름 확장성이 좋은 보드 X470 A320 B450 이런거 말고요 좀 더 윗급에 괜찮은 보드 쓰고 계신 분들은 4000CG 그래픽카드와 이 5700X3D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나름 쓸만하니까 요거는 번외로 적어뒀습니다 업그레이드 용도로 쓰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유저 빼고 새로 사신 분들은 다 1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는 여전히 B650 MK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콜라는 좋은거 안 써도 됩니다 가성비 H400 쓰시면 됩니다 가이드 키즈 필요없어요 7000시리즈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 130만원대 설명했는거랑 거의 똑같아요 보드도 이걸 왜 추천했냐 램슬롯 4개 엔더슬롯 2개 엔더슬롯 2개 엔더슬롯 방렬판 전후부 방렬판 나름 큰거 가지고 있다 그리고 7500F나 7600 7900 7700X인데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사의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해봤을때도 얘가 밸런스가 가장 좋아요 근데다가 비교해봤을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쓰고 난 뒤에 후기불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가성비로 쓸만한거 같아요 요제품 쓰시고요 저거보다 좀 나은거 쓰고싶다면 어중간하게 2만원 3만원 올려가지고 바뀌는게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뭐 에즈락의 일부보드도 있죠 PG 아니면 프로4 이런것들 20만원짜리 18만원짜리 그런 보드인데 걔네들 전움보가 좀 더 강화되는데 사운드 똑같고 램 똑같고 뭐 방렬판이라던지 엠더트 숫자라던지 이런거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한개 더 많거나 똑같거나 그래요 강화되봤자 7500F에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거고요 7700정도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차이 난대요 7950정도 써야지 차이가 날텐데 여러분 솔직히 저 정도 보드급에 7950 쓰진 않을테니까 약간 더 윗보드가면 좋은게 없나요? 물어봤을때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그냥 B, U, G, M, K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좀 더 나은걸 쓰고싶다면 박격포까지 가셔야 돼요 박격포가 단점에 한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그래프가 쓸 때 포트가 가리기 때문에 3 슬롯이 넘어가는 그래프까지 쓰신다면 박격포 가시면 안되고요 그 유저도 빼고는 박격포 가면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요? 일단 박격포가 전원버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최상위 CPU 다 커버되고요 다음 세대 최상위 CPU까지 커버가 될겁니다 두번째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기본 제공해줍니다 세번째 사운드 칩을 최상위 칩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좀 뛰어나요 방열판 사이즈도 좀 크기 때문에 M.2라든지 전원버는 온도를 훌륭하게 시켜주고요 그런데 가격은 20만원 중후반 정도니까 구매할만한 제품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650이 B550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 저도 어느정도 동강을 하지만 그만큼 품질 어느정도 땡겨 올라갔습니다 B650 박격포 정도면 옛날에 X570 어둡자는 애들 다 바라놔요 그래서 요거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건 사실 3번을 더 추천합니다 3번은 박격포보다 전원버는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상위 CPU 다 커버되고요 그리고 M.2 숫자가 하나 더 많고요 M.2 방열판도 넉넉하게 제공을 해주고 풀사이즈 보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꺼운 것에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도 사운드 칩은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 정도는 달고 있고요 그래서 3번 쓰시는게 차후에 업그레이드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냥 가성비 좋은 1번을 선택하는게 가장 베스트겠죠 램 같은 경우에는 5200 메모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5200 메모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AMD의 공식 메모리 지원은 1개 껐을 때나 2개 껐을 때 520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5600 메모리를 껐을 때는 어차피 강제로 5200 적용되는게 대부분 보도에서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없을 거고요 실제로 5600으로 강제 적용한다 한들 5600 메모리는 램타가 풀려있어서 5200 메모리가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 5600 강제 적용했을 때는 부팅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인식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블루스콘이 뜰 때도 있어요 또 5600 메모리는 5200 나차 적용해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뭐 자주는 안 생깁니다 20건에 1건 정도 컴퓨터 잘 모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5200 꽂는 게 편합니다 이 5200 메모리가 종종 품절나는데요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4800 메모리 가시면 됩니다 4800 메모리 썼을 때는 1번 품절났을 때나 쓰는 거고 속도가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1% 내외라서 체감은 안 될 거고요 여전히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5200처럼 그리고 혹시나 8기가 메모리 2개 꽂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선전전 메모리 4800짜리 8기가 2개 꽂으면 되는데요 조금 별로 추천 안 돼요 보통 1,2번 선택하시고 16기가 2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XMP 메모리를 쓸 수 있긴 있어요 EXPO 메모리 쓰시면 되는데 G스킬 네오 시리즈 쓰시면 여기 있는 보드에는 호환성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메모리는 큐브엘 목록을 제공 안 해주거나 있더라도 호환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으니까 네오 메모리 중에서 6000클럭 메모리를 쓰셔도 된다고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가성비 견적이기 때문에 굳이 튜닝 메모리 쓰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동호환이 잘 났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4070, 4070 슈퍼, 4080 슈퍼 세 종류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왜 70ti나 70ti 슈퍼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게 4070ti나 4070ti 슈퍼에서 QHD로 갔을 때는 7500F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거 썼을 때 게임 프레임이 많이 떨어져요 7800X3D랑 비교했을 때 한 7,8% 이상 떨어지거든요 최소 프레임 10% 넘게 차이나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제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카피하시고 제 유튜브 영상 눌러보시면 저는 이제 근거 없이 안 떠듭니다 전부 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겁니다 200만원대 조합에 대해서 나올텐데 여기 보시면 CPU가 떨어질 때 프레임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QHD에서 노스타하고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그래픽카드 4080이나 4070ti로 더 높은 걸 꽂았는데도 7500F나 5600은 7800X3D보다 확연하게 프레임이 떨어지죠 맞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아주 고사인 게임에서는 당연히 그래픽카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른 게임들 배틀그라운드 돌렸을 때도 QHD인데 불구하고 프레임이 이쪽이 훨씬 잘 나오죠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결국 4070ti나 4070ti 슈퍼는 QHD 돌리더라도 CPU 영향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7500F는 살짝 부족할 수 있어요 못 쓸 건 아닌데 가성비로 생각하면 이게 또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하기에는 그때는 13600KF 쪽에 조금 더 권장할만하다 싶어가지고 요번에는 뺐어요 그리고 특히 4070 슈퍼가 어차피 4070ti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요거랑 7500F를 안 넣으면 성능 제하가 조금 생기더라도 정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베스트를 추천할만하다 그러니까 굳이 그 70ti나 70ti 슈퍼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7500F랑 조합 안하겠다 라는 의미로 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성전님 아니 성전님 방금 70ti나 70ti 슈퍼도 커브 못한다 그랬는데 80은 왜 넣어놨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텐데 이거는 4K 유저만 4K로 가시면은 그래픽 카드가 더 많이 시달려요 화면에 찍어야 되는 점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CPU가 좀 떨어져도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4K 갈 때는 7500F에 4080 슈퍼 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7800SD 그치 안 가도 돼요 4K에서는 아시겠죠? 4090일 때나 7800SD 가는 거고 4080일 때는 4080 슈퍼나 7500F로도 어지않아 만족할만한 프레임 나오기 때문에 3번을 일단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자 4070에 7500F는 대략 170만으로 줘야 될 거고요 4070 슈퍼에 7500F는 대략 180만으로 줘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4K 입문용 7500F에 4080 슈퍼에 850W 파워 파워 변경해야 됩니다 4080 슈퍼면 이 경우에는 약 28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갑니다 인텔 쪽 대비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이쪽은 290 정도 되니까 한 14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가성비로 4K 게이밍 생각하신다면 7500F에 4080 슈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시고요 그래픽카드는 예산을 맞춰가는 거예요 SSD는 아 이제 그만 설명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인텍 거 설명할 때랑 똑같은 이유로 P31을 가장 추천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거를 다시 봐주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용량에 맞춰 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용량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4070이나 4070 슈퍼는 그냥 마이크로니스 크래쉬2 풀체인지 700 써도 되고 시선이 A, C, B 700W 써도 되고 FSP 하이퍼 K 700W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W 스탠다드나 브론즈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전력 소비량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효율 따질 필요도 없고 저렴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7070 슈퍼는요 하지만 PC를 진짜 오래 켜놓는다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켜놓는다 싶으면 골드 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 어차피 꾸준히 형광등 하나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아껴주니까 한 3, 4년 돌리면 차익만큼 커버가 될 거예요 돈을 더 쓴 만큼 파워에 한 4만원 더 써야 될 텐데 그래서 가성비께 가려면 마니클래쉬2 750 가시거나 아니면 FSP G프로가 제가 써본 750W 파워 중에서는 제일 불량이 적거든요 요거 쓰시거나 요새 각광받는 시소닉 뉴포커스 시리즈 7억원 쓰시거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스컬 어떠나 저렴한 디쿨크 이거 어떠냐 막 물어보는데 걔네들 솔직히 얘네들 비해서는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싼건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파워는 가기에 정직해요 저는 싼거 쓰더라도 마디클래쉬2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싼 제품 중에는 불량이 좀 덜 납니다 완전 저가형 아니긴 하죠 얘도 중저가 정도지 진짜 불량이 적게 쓰고 싶으면 FSP 거 쓰시고요 사람들 많이 쓰는 거 쓰고 싶으면 뉴포커스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 80 슈퍼 갈 때는 파워를 바꾸셔야 됩니다 G프로 850 아니면 포커스 GX850 가세요 스읍 이것 말고 추천해줄 거 없나요? 하면은 MSI GL 시리즈 말고 850 G 시리즈 있거든요 그것도 CWT OEM 중에서 조금 괜찮은 거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른 거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제품 옆에 이름 적혀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케이스는 여기서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대부분 유저는 3100M V2 이거 쓰세요 펜석 조절되고 LED 색상 변경 가능하고 거기에다 간편드 꽤 적당하고 조립하기 편합니다 이거 쓰시면 될 거 같고요 내가 LED에 필요 없고 좀 조용한 제품을 쓰고 싶다면 L600 QUIET 쓰세요 이거 쓰시면 LED는 없지만 이제 펜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는 시중에 검증받은 좀 강판 두껍고 튼튼한 거 조금 더 괜찮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DLX2 쓰시면 됩니다 얘도 펜석 조절되고 LED 버튼식으로 조절되고 뭐 보드 영동도 되고 거기다가 그래픽 지지들 기본 제공해주고 강판 두께가 0.9T 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괜히 DLX1이 여전히 많이 팔린 게 아닙니다 이거 나온 지 몇 년 됐죠 근데 여전히 인기가 팔리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어항형 케이스 추천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마이클닉스 ML420 요거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강판 두께 0.9T 쯤 되고 420 라디가 전면나 측면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 420 라디 박히는 케이스 별로 없거든요 상단에 고런 용도 써도 괜찮고요 조립하기도 편해요 기본적 크니까요 근데 좀 두꺼운 글칼 써도 케이블 꺾임 같은 게 적습니다 얘가 폭이 좀 빵이 넓은 글칼 쓰더라도 그리고 PE 패스 얘는 이제 조금 저소음으로 쓰고 싶다 깔끔하게 쓰고 싶다 싶으면 요것도 괜찮고요 또 어항형 케이스 중에 강추할 수도 있게 H9 플로우 지금 품절이긴 한데 물건 어차피 또 들어옵니다 2월 지나서 들어오니까 요것도 괜찮아요 다만 얘는 가격대가 좀 있죠 하하하하 ml420 보다는요 어 감성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전화문 제품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하단에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단 흡기가 이거보다 좀 떨어집니다 얘는 측면에 파워가 들어가요 측면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단에 흡기 펜 박으면 어우 쿨링 괜찮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한테 케이스 추천 드렸어요 이중에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DLX1 가거나 3100Mv2 가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여러분이 7500MV에 공맹 AG400 B690MK 기가바이트 보드 4070으로 견적 짜시면요 파워는 700W짜리 브론즈 놓고요 대략조 17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경쟁사 13700KF로 갔을 때는 이 돈으로 4060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4070으로 갈 수 있죠 게임 프레임이 무려 25%나 증거합니다 물론 작업 용도는 살짝 떨어지겠지만 순수 게이밍 유저라면 정말 가슴 빗게 QHD 입문용으로 쓸 수 있는 본체입니다 그 옆에는 4079 슈퍼 썼기 때문에 그보다도 또 프레임이 17% 더 올라갑니다 이거 70 썻는 것보다 얘는 QHD 144 모니터 사실 때 가면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CPU 성능이 13600KF 보다는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프레임 방어율은 8에서 10% 정도 쳐지는 걸 알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세대 그러니까 이 바로 전세대 3090과 흡사한 게임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전세대 플래그십의 성능을 단돈 180만원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4K 입문용 7500F 4080 슈퍼 그리고 850W 파워를 넣으세요 750 말고요 이렇게 짜시면 280만원 정도 구매가 나올텐데 4K 입문용으로 80, 100프레임 정도 사이를 뽑아주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CPU를 더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프레임 방어도 그냥저냥 적절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AMD 쪽에 오로지 게이밍 가성비를 위한 견적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슬슬 끝판왕 볼 때 됐죠 인텔 끝판왕 PC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PC는 사용 용도를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PC로 안 된다 그러면은 AMD 쪽까지 안 되고요 뭐 답이 없습니다 이 PC로 안 됐을 때는 이 이전에 나왔던 모든 견적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나와있는 작업은 다 돌릴 수 있고 지금 나와있는 게임은 거의 다 돌릴 수 있는 최고급 게이밍 및 전문가용 작업용 PC가 될겁니다 일단 CPU는 14700KF로 통일하세요 혹은 14700F로 통일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i9 있는데 왜 송주님은 i7 쓰라 그럽니까 이 i9이 2코어 4개 추가된 것 빼고는 성능창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13700KF도 있으니까 고어 i7 조금 더 저렴한데 쓰면 안 되나요? 할텐데 걔보다 2만원 밖에 차이 안나면서 코어가 4개 더 추가되는게 14700KF에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 게임에서 14900KF와 14700KF는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만큼 많은 스레드를 쓰는 작업이 잘 없으니까요 거기에다가 14900KF는 전력소변에 높기 때문에 온도잡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냥 14700KF나 F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중에 뭐 쓸까요? 저는 KF쪽을 더 추천드릴게요 KF가 클럭이 미묘하게 높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차이 없고 성능도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14700KF ONLY 거기에 쿨러를 좀 가성비있게 넣고 싶다면 라니에 SE 쿨러를 넣으시고요 소켓 가이드 추가하시고요 누구는 13세대, 14세대에서 소켓 가이드가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2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쿨러에 따라서 많이 내려가면 여전히 5도, 7도도 내려가긴 해요 그래서 7000원 밖에 안하니까 소켓 가이드는 무조건 추가하시고요 혹시나 좀 안정적인 쿨러 불량도 적고 누수 같은 것도 거의 안 일어나는 그런 좀 안정적인 쿨러 없나요? 하면은 비싸지만 크라켄 추천드릴게요 크라켄 360 한 500개 팔아야 한게 불량나는 수준으로 수냉쿨러치고는 진짜 준수한 불량률 보입니다 특히 펜 불량이 매우 적은게 마음에 드는데요 요거에다가 소켓 가이드 추가하시면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굳이 굳이 아이나리에 가겠다는 분들은 마지막 420mm 라디에다가 펜 교체하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1,2번 선택하시고 i7 가시라니까요 보드는 Z790 터프 플러스 추천드립니다 무난한 축구 캠포드입니다 40만원 초에 포지션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 비싸진 않고요 근데 나는 좀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보면 Z790 UD 써도 되고요 아까 소개했던 Z690 얼어세리트 있죠 그것도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14세대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이닉스 32가 메모리 2개 꽂으면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목덩이에서는 빼놨어요 여러분 무시성어 사도 문제 안 생기는 조합만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이유로 Z690 얼어세리트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터프 플러스 Z790 입니다 가성비 있게 쓰고 싶으면 Z790 UD 기가바이트를 써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확장 포트도 많고 고급 기능도 많은 Z 보드가 있는데 굳이 살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 나는 엔더2 많이 달아야 되는데요 엔더2 4개 달만한 보드 없나요 뭐 이런거 물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번을 추천드린다고 얘기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5,616개원 메모리 2개 지금 하이닉스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는 다른 애들보다 4만원 가까이 비싼데요 지금은 만원 정도 아니면 5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수동업에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메모리가 불량은 적거든요 가끔 화환성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 혹은 그 화환성 이슈나 불량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팀그룹 5,600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호환성 이슈 보기 진짜 힘들고 불량도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하이닉스는 불량은 적은데 호환성 이슈가 가끔 있다 또는 저는 튜닝 메모리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G-Skill 6400에 CL32 트라이던트 쓰시면 됩니다 네오는 AMD용이고 이거 쓰시면 인텔 호환목도 빡빡하게 많아요 웬만한 보드에 다 호환됩니다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것보다 고클럽 메모리는 XMP가 적용 안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7차 넘어가는 애들은 그래서 고런 고가형의 메모리 쓴다고 또 엄청난 차이 나는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정도로 쓰시는게 가성비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4080 슈퍼 그리고 4090 4070 TI 슈퍼 이렇게 세 종류의 견적을 내야하는데 가격대에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TI 슈퍼로 가시면은 대략적으로 300만원 정도 짤 수 있어요 14700K에 4070 TI 슈퍼는 300만원 견적 그리고 4080 슈퍼로 갔을 때는 350 견적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4050만원 정도 추가되는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거고요 14700K에 4090 끝판왕 그래픽카드 꽂았을 때는 510만원 견적 정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상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090 갔을 때는 4K144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AI를 아주 하드하게 갈고 있는데 비디오 메모리가 많아야 되고 코어 연산 속도도 빨라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 4090 갈만 해요 저도 지금 자막 생성을 4090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4090 슈퍼 같은 경우에는 4090에 비해서 AS는 확실히 떨어지긴 하는데 코어 숫자가 많이 쳐지거든요 그래서 램 용량도 다르고요 하지만 4K 입문용으로는 쓸만합니다 적당히 대부분 게임 뭐 80에서 100 정도 프레임 나오니까 4K 입문용 생각해서 4080 슈퍼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모델중에 터프 제품이 슈라우드 만두세나 기본 품질이 괜찮아 보여서 추천드립니다 저거 말고 갤럭시 SG나 EX 같은 것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4070Ti 슈퍼는 지금 보니까 AS 괜찮고 가성비 좋고 저는 크게 높아 안 당한 거 보니까 이거 추천드렸는데 그냥 4070Ti 슈퍼는 지금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할인하고 가장 저렴한 거 쓰셔도 별말 안 할게요 어차피 저 전력소면 높은 제품이 아닌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QHD 165 가실 때 가는 겁니다 혹시나 그래픽 카드 게이밍 용도로 안 쓴다 그리고 GPU 가속 용도로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표시용으로 3060이나 1669 슈퍼 쓰셔도 상관없어요 순수 cpu만 가지고 작업할 때 ssd는 여전히 p31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거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전에 인텔에 160만원짜리 견적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딱 한마디 할게요 p31보다 분량 덜 나는 제품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용도에서 가장 빠른 ssd와 저 pci 3.0 ssd에 여러분 체감차를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놓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참조하시고 p31 선택하면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픽 카드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픽 카드가 전력소변에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데 일단 14700K도 300W 가까이 쓰는 나름 고전력 소변하는 cpu이기 때문에 AMD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가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4070Ti 슈퍼부터도 850W를 권장 드리고 싶고요 4080 슈퍼는 당연히 850W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50W는 딱 세 제품 추천 드릴게요 이중에 가면 꽝은 없습니다 시선잎 GX850 그리고 MSI A850G 이게 CWTO OEM 중에서 상위티어입니다 얘 하위티어도 있거든 하위티어는 그냥 품질 좀 부져요 여기다가 G%850 제가 팔아봤는 850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제품 이 세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90 가실 때는 1000W 선택한게 맞을 것 같아요 1000W 중에서도 어설픈거 쓰면 꺼지거든요 진짜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GX1000이나 아니면 A1000G 뭐 이런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여기서 여기서 마이크로닉스 1050은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싶어요 가끔가 꺼지는거 본 적 있어요 4090에서 그거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이 두 제품들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DLX1이나 3100M V2 가는게 가장 무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아까 얘기했던 i9 가겠다면 420 라디를 달아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PUBX 가서 전면에 420 라디를 달거나 마이크로닉스 ML420 가서 상단에 달거나 7000D 가서 상단에 달거나 이런식으로 가야됩니다 얘네들 가야 420 라디를 달 수 있어요 i9에 딴 케이스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경우와 안 이상은 웬만하면 DLX2를 가장 추천하고 혹시나 취향이 맞다면 더블위급 케이스 가도 됩니다 이 케이스들의 각각 특징은 제가 마우스 갖다 대면 다 뜨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취향이 맞는거 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연결 짰을 때 14700K F4080 Super 거기에 라니클로 짜면 대략적으로 350만원으로 더 실 구매가가 될겁니다 14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호환이에요 그러다 13700K의 상위호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높은 멀티성능과 싱글클럭으로 어떠한 환경의 작업에도 적합한 최고의 작업 및 게이밍 CPU입니다 특히 4080과 4090의 높은 성능을 i5와 어느정도 차이를 벌어줄 정도로 게임프레임 방어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서 가볼만하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Ti Super 70 Ti Super로 가면 QHD 165에 적합하고 4080 Super로 간다면 4K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는데 적합한 견적이 될 것이다 그 옆에는 14700K 4090 이거는 4K 144 쪽에 가는게 적합하고요 14900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야 되겠죠 멀티성능이 14700K보다 살짝 더 강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작업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래도 가장 높은 멀티성능을 보여주고 가장 높은 발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이란 더 나은 작업의 속도를 원하시면 밥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음과 발열을 감수하고 쓰는 최고급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에요 가격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인텔 최고급 보여드렸을까 마지막으로 AMD 최고급 PC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월경기에도 생각보다 변경사항 많죠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슬슬 포텐션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견적 보여드릴게요 일단 순수 게이밍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수 게이밍 용도로 7800X3D보다 좋은 거 없죠 여러분 제 CPU 가사면 비교표 보셨죠 얘가 게임 성능 제일 잘 나와요 특히 프레임 높게 뽑아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요거 가격은 지금 60만원 채 하지 않습니다 좀 내렸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략으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RC1800 그냥 꽂아 쓰면 됩니다 순행 안 써도 됩니다 근데 RC1800 쓰라고 돼 있는 거는 보시면 b7900 뒤에 X 안 붙은 제품 7550X3D 얘는 온도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도 쓸 수 있어요 7800X3D 같은 3D나 아니면 X가 안 붙은 노멀 제품만 공략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이 7700X, 7900X, 7900X, 7900X 50X 쓰겠다면 순행을 가십시오 자 쿨러는 RC1800으로 가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도 B6900 MK로 커버가 됩니다 7800X는 전력소변에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주도급에 괜찮은 CPU와 또 괜찮은 그래픽카드 꽂을 거면 간섭없게 B6900 플러스 터브 플러스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게 또 엔다트도 3개나 달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사운드칩이 또 윗등급에 들어가요 고속 USB 포트도 많이 지원하고요 여러모로 훨씬 더 나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800X 정도 쓰신다면 이 터프보드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작업용 들어 쓰고 조금 더 많은 M.2나 고속 USB 포트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B650-E2도 괜찮습니다 얘가 어지간해 X-U70 보다 좋거든요 X-U70 20만짜리 30만짜리 40만짜리 들어가봤자 얘보다 굳어요 차라리 그런 거 쓸 바에는 이거 쓰세요 이거 쓰시는게 좋고 X-U70 좀 괜찮은 거 쓰고 싶으면 이 정도 가야됩니다 어로스 마스터 정도 가야 확연하게 나온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B650-E740-E7C랑 X-U70-E7C랑 X-U70-E7C랑 생각보다 기능 차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대부분 유저는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7950X3D 가시는 분들은 2번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팅그룹 5200명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상세상이 제일 적고 이게 뭐라 그랬죠 AMD 공식 지원 램 속도입니다 이게 표준 램 속도거든요 눌러서 들어가시면 나와요 1개 꽂으나 2개 꽂으나 5200 풀뱅 꽂으면 무조건 3700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5200 메모리 16개가 2개 쓰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32개가 2개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5600이나 4800 메모리 써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경우 안 이상 5200 메모리 쓰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간혹 5200 메모리 품절나면 4800 메모리 쓰시면 될 거고요 트닝 메모리 호환되는 거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요 G스킬 6000에 CL36 타이던트 Z5 네오 요 제품 웬만한 보드에 다 호환됩니다 고민하고 살 필요 없어요 진짜 웬만한 보드에 호환되니까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AMD 메모리 선택에 대한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 라인을 예전에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여기서는 풀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해보세요 자 제 영상 들어가셔서 AMD 램 추천 신성교 이렇게 치면 AMD CPU 어떤 메모리 써야 될까 요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3는 아 그래픽카드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래픽카드는 4070TI 터마워크 아직 품절나지 않은 혹은 단종되지 않은 매도 안되는 4070TI 그중에 3펜 제품 중에 저렴한 제품이고요 요거 아니면 요거 품절나면 4070TI 슈퍼로 써야 되겠죠 그중에 갤럭시 EX 게이머가 나름 소음도 괜찮고 소음도 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에이스도 좋죠 아니면 4080 슈퍼 가도 되는데 이거는 예산에 따라 넘어가는 거죠 4090 가도 되고 다 예산에 따라 넘어갑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냐 설명을 드리자면 7800XED 기준으로 4070TI 갔을때는 약 2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거고요 여러분이 4080 슈퍼 갔을때는 32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200 중후반이냐 300초냐 에 따라서 그래픽카드가 달라지는거죠 마지막으로 4090 갔을때는 46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확 뛰죠 4090이 워낙 비싸서 5090만원 정도 여러분이 예산에 따라 가면 될것 같습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얘는 QLCD 165나 144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1번 2번이 성능 차이가 별로 안나요 QLCD 기준으로 67% 밖에 안납니다 슈퍼냐 슈퍼 아니냐 차이가 80으로 넘어가면 확인이 달라지는데 얘는 QLCD 기준으로는 거의 200프레임 가까이 나오고요 4K 기준으로 10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90가면 4K 144 갈 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여러분 쓰는 모니터에 맞춰서 그래픽카드 선택해야 될수도 있는데 이건 예산이 충분해야 되겠죠 SSD는 P31을 가장 추천드리는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P31 쓰냐 P41 쓰냐 980% 쓰냐 별 체감을 못할거에요 제 영상 가장 빠른 M.2 SSD를 다른 SSD와 비교해보자 라는게 있거든요 요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구요 저는 지금까지 P31보다 불량률 적은 SSD를 본적 없습니다 P31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저거랑 불량률 비슷한쪽도 낮은 제품이 매듭긴 합니다 P41도 그렇구요 980%도 불량률이 적습니다 고중에 선택한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하지만 또 가성비 따지는 분 있을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PN9A1 아니면 WENDY Black 정도를 추천하는데 이거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 앞에 인텔 16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는 그래픽카드 등급에 맞춰서 가야됩니다 다만 AMD CPU는 생각보다 전력수별이 높지 않기 때문에 파워 등급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구요 여러분 4070Ti나 4070Ti 슈퍼 4080용으로는 GX850 MSI A850G 이정도 가시면 될것 같구요 4090용으로는 여전히 1000W 추천드립니다 왜그냐면 피크치가 500W 가까이 쓰는 4090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GX1000이나 A1000G 쓰시면 꺼짐없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취향등급이고 그리고 AMD는 사실 3열 순행정도 중에서 360이면 온도가 다 잡히거든요 420은 쓸 필요가 없어요 케이스 여기있는거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요 조소음 컨셉트를 원하신다면 디파인 7 디파인 7 엑셀 이런게 좋을거고 내가 어항형 케이스를 원하신다 H9 플로우나 ML420 쓰시면 됩니다 조립하기 편하고 확장성 좋은 케이스 7000D 그리고 좀 저렴한데 약간 조용한 케이스 L600 디파인 7만큼 조용하진 않습니다 무난하게 쓸만한 가성비 케이스 DLX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제가 지금 게임 용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해야된다면 여기서 CPU만 딱 바꾸면 됩니다 견적 다 똑같이 가고 CPU만 7950X3D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총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7800X3D에서 딸랑 CPU 가격만 증가하겠죠 딱 40만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7950X3D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 40만원씩 추가된다는거에요 얘는 이제 310만원 견적 될거고 얘는 350만원 견적 정도 될거고 80 슈퍼드 가면 90 들어가면 얼마? 500만원 넘는 견적인데 얘는 이제 보드도 고급 넣고 케이스도 고급 넣어서 그렇지 그 아까 봤던 B650TUPLPLUS에 RC1800 넣고 DLX1 넣고 짜면 요것도 540까지 아니라 대충 500 견적을 짤 수 있긴해요 근데 진짜 끝판왕 갈거면 나머지도 고급으로 가는게 좋겠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AMD 진짜 끝판왕 견적 볼까요 제가 쓰는거 제가 장가가기 전에 마지막 지름이라 생각해서 하는 견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게임인 PC 700만원 로또 AMD 라이젠 7950XED 같습니다 게이밍 성능 최상 작업성능도 상급 거기에다가 쿨러는 저는 크라켄 씁니다 크라켄 엘리트 LCD에 온도 표시되고요 순행 3년이라 온도도 잘 잡히고요 저는 이제 크로스 헤어 익스트림 쓰고 있는데 익스트림이 이제 당정돼서 안나오거든요 여러분 히어로 쓰셔야 될거에요 그래도 이것도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샀는 보드는 110만원 넘는 보드고요 하이닉스 4802개 넣었습니다 왜 5600 안 넣었나요 5600 호황성 문제가 가끔 생겨가지고요 여기에 프리즈모드 실버 방열판 달고 제가 수동을 오버했습니다 4090은 취향에 맞는 제품 쓰시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맛에 EMTEC 쓰긴 하는데 여러분은 불칸이나 슈퍼엄 스틱스 이런거 써도 괜찮겠죠 이 중에서 스틱스가 제일 소음이 적긴 합니다 고주파음은 뽁기운이고 고주파음은 뽁기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9분급은 다 있습니다 SSD는 P412TB 2개 이거 넣었는데 솔직히 3일 2개 넣을걸 라는 후회를 살짝 하긴 합니다 근데 비싸긴 해도 좋긴 해요 마지막으로 파워는 1000W 씁니다 커세어 HXG 괜찮죠 케이스는 디파인 세븐 엑셀 진짜 괜찮습니다 조립하기도 편하고 기본적으로 허브 지원해주고 기본 펜 성능도 뛰어나서 교체할 필요도 없고 전면에 막혀있기 때문에 소음이 3개 앞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요 저소음 케이스 쓸만한데 상단 뚜껑은 열어놓고 쓰셔야 됩니다 얘가 닫혀있는 타입이랑 열려있는 타입이 있거든요 메쉬 타입 쓰셔야지 온도가 잘 잡힙니다 그래도 조용해요 충분히 그렇게 견적자면 약 700만 정도 나옵니다 이거 로또 당첨되면 살만한거지 장가가기 전에 마지막 지름이라고 큰 지름 한거지 여러분한테 강추드린건 아니고 근데 진짜 돈 여유있고 좀 좋은거 쓰고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볼 만하겠죠 여튼 그렇게 견적자면요 7950X3는 어떤 작업이라도 경쟁사의 i7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 보여집니다 i9보다 살짝 처지는데 뭐 그 정도 충분히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게임 성능은 경쟁사보다 살짝 더 높게 나와요 4980이나 4090을 쓰는데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작업성능도 같이 가진 CPU가 되겠죠 다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7800X 3D 간다 해도 여러분이 가정용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충분히 어느정도 작업도 되고 게이밍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성비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해상도 해상도는 똑같은 거 아시죠 4K244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090 4K100은 4080 슈퍼 거기다 QHD165는 40760 TI 슈퍼 QHD244는 40760 슈퍼 이런 식으로 조합해 가시면 여러분 게임할 때 대부분 게임을 고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으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정말 기계가 달려왔네요 50만원부터 얼마 7백만원 견적까지 최고급 PC까지 다 알려드렸네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혹시나 견적을 짜보면서 의무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적어놓은 제품 중에서 품절이 남겼다면 대처제품을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이제 한달 내내 확인을 못하고 보통 이제 영상 올리고 3,4일 정도는 빡시게 댓글 달아줍니다 그 시간 지날 때는 눈에 띌 때마다 의무사항이 돼서 살짝살짝 댓글 달아야 되니까 혹시 댓글이 안 달린다면 생방 들어와서 물어보십시오 월 화 수 금 일주일에 4일 9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밤 여러분한테 생방으로 소통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질문 하지 않더라도 거의 한 7,80% 정도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때 와셔서 견적 짤 때 이런게 잘 안되더라 이게 왜 추천했냐 좀 빠졌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요런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명절 재밌게 보내시고요 귀 성길 귀성길 맞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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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